To the world, you're in NCT! 시즈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NCT DREAM입니다. 우리 시즈니들을 위해 NCT DREAM이 아주 특별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바로 두구두구두구 극장에서 만나는 DREAM의 THE DREAM SHOW 2! NCT DREAM의 첫 번째 영화, NCT DREAM THE MOVIE IN A DREAM이 오는 11월 전 세계에 개봉한다는 소식입니다. 박수! 지난 콘서트의 즐겁고 행복했던 기억과 비하인드를 꾹꾹 눌러 담고 시즈니들에게 미처 들려주지 못했던 NCT DREAM의 특별한 이야기까지 모았으니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특히 이번에는 스크린X, 4DX, 4DX 스크린까지 다양한 특별 상용권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자세한 정보는 스크린X 채널을 통해 확인해주시고요. 우리는 극장에서 만나요. 안녕!